KBS 시청자들 박서진 출연정지 청원 쇠도 병역 논란은 어디로?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중심에는 KBS 게시판에 올라온 수천 권이 출연정지 청원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대중과 병무청의 신뢰 그리고 병역 면제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서진은 20대 초반 가족사를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는 그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군대 입대 전 히트곡을 내고 싶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 모순된 발언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일부 시청자들은 입대를 앞둔 것처럼 꾸민 것이 대중을 기만한 것 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서진의 발언이 담긴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기 전 이루고 싶은 목표 라는 문구가 갑자기 삭제되거나 수정된 점은 팬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KBS 청원 게시판에는 박서진의 출연 정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청원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왜 대중에게 군 입대를 운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공영 방송의 신뢰를 위해 박서진의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박서진의 팬들은 반박 청원을 통해 병역 면제는 개인의 아픔과 관련된 문제이며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은 첨예하다. 박서진을 옹호하는 팬들은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한다. 병역 문제를 트집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복잡하다. 팬들 외에도 일부 중립적인 시청자들은 논란의 본질은 개인의 병역 면제 이유가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신뢰를 저버린 언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박서진의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병역 면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조언한다.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병역 논란이 길어졌던 사례를 보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병무청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일부 청원인은 병무청에 박서진의 병역 면제 판정 과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병역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무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중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역 면제 판정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대중의 의심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서진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묻는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공은 박서진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과거의 발언이 대중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대중은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진실된 태도와 일관성 있는 언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병역 면제와 관련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사태는 대중과의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박서진의 경우처럼 병역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항상 민감하게 다뤄진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의 문제를 넘어 연예인으로서 대중과의 관계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다. KBS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들 병무청에 제기된 민원들 그리고 팬들과 대중의 상반된 반응은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박서진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연예인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서진이 대중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의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의 음악이 다시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중은 단순히 연예인의 잘못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 박서진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선택은 앞으로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요한 발의 역할을 한다. 병역 의무는 군복무를 통해 개인이 국가의 안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쌓는 행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대중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그의 병역 문제가 단순한 면제 여부를 넘어서 대중을 향한 언행 불일치와 신뢰도 문제로 번지며 현역 가왕 2, 출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박서진에게 병역 논란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었을까? 병역 문제 왜 박서진에게 더 큰 논란이 되었나? 박서진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군 입대 전에 히트곡을 내고 싶으라는 발언을 했고 이는 대중들에게 그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유 그가 20대 초반에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미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왜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그의 발언이 거짓말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인터뷰 내용이 최근 수정되었다는 점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일부 대중은 이를 대중을 기만하려는 의도 로 간주하며 박서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인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그들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서진의 경우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터지며 대중은 그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느끼고 있다. 병역 면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둘러싼 태도와 대응이 문제의 핵심이다.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언행이 대중에게 혼란을 줬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박서진의 병역 논란 현역 가왕 출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역 가왕 이는 현역 트로트 가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경영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박서진의 병역 논란이 대중 사이에서 확산되며 그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병역 면제 논란이 박서진의 현역 가왕 출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병역 면제를 받은 가수가 현역 가왕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이 대중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그의 출연 자체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박서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의 이미지 또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박서진의 팬덤은 여전히 그의 출연과 활동을 지지하고 있지만 경영 논란으로 인한 대중의 비판 여론과 충돌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의 출연 정지를 요구하며 KBS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이는 수천 건이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반대로 그의 팬들은 경영 면제는 개인적인 사유이며 논란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 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은 프로그램 내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출연자는 경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서진이 이 논란을 극복하고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영 면제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과거의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의 음악과 경력은 다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경영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그 민감성을 이해하고 대중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박서진은 이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 논란은 단순히 면제 여부를 넘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대중과의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박서진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의 향후 활동이 결정될 것이다. 현역 가왕 출연을 통해 그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